그리고 빗소리도 그거는 했어요? 다 했어 다 했어 그러면은 청계수하고 청계수 빨리 온 다음에 저기 우리 순서대로 나가 보고 드실 거나로 그렇게 하면 돼 청계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 뭐야 청계수 빨리 온 다음에 마주님이 3번하고 몇번하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? 빗소리 아니요 청계수하고 저기 뭐야 청백개하고 오전히 청백개하고 청계수 후렴 넣어가면서 후렴 넣어가면서 그치 맘 등록고요 자 청계수 맑은 무릎 아 아 시작 청계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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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곳만 무심타 청산이여 자부글 줄 알지 모르고 구름은 산으로 덮고 정계만 두느냐 아이고 해고 하하구 다 그 성화가 났네 보고들은 배워야 되잖아요 보고들은 실커나 시작 보고들은 실커나 보고들은 실커나 보고들은 실커나 실커나 그러지 보고들은 실커나 아니다 붙여서 다시 붙였어요 보고들은 실커나 안 보고들은 안 보고들은 안 보고들은 안 보고들은 그렇지 안 보고들은 안 보고들은 그렇지 그 허덕은 그 허덕은 그 허덕은 굿굿 장단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안 보고가 허덕은 시작 안 보고가 허덕은 잊고 나 잊고 나 잊고 나 잊고 나 잊고 잊 잊 잊 그렇지 굿굿 우리 삼양님이 제일 정확히 했어 잊고 나 시작 잊고 나 굿굿 굿굿 니가 나 나 나 같이 저거 니가 나 나 지 저거 나 지 저거 해봤습니다 나 나 지 저거 나 지 저거 나 지 나 지 저거 나 나 지 저거 나 지 저거 아니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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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잠깐 잠깐 나 지 저거 나 나 저거 나 올라간 음에서 지 내려오는 거야 나 지 저거 시작 나 나 다시 널 말았 거나 말았 거나 말았 거나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몰랐 거나 잘했어 잘했어 궁금한 저 생각허니 궁금한 저 생각허니 궁금한 저 생각허니 궁금한 저 생각허니 생각 끝에 또 온 한숨이요 생각 끝에는 한숨이요 밤낮 추야 수심구 걱정 밤낮 추야 수심구 걱정 밤낮 추야 수심구 걱정 기절 이렇게 잘하면 어떻게 해 너무 잘하는데 차라리 내걸 차라리 내걸 어허 먼저 어허 먼저 죽어 죽어 vote 너 너를 너를 다려갈 걸 다려갈 고 남 음 음 남 음 음 남 음 음 음 음 나 음 음 음 굿 굿 제일 들어서 난 음 음 음 나 음 음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그거야 나 나 굿 굿 굿 굿 잘하셨어요? 사명님도 저 우리 마주님 다 잘했어요 다시 그리고 뒤에는 거짓이잖아 뭐지 그게? 후렴 후렴이니까 우선 요거 다시 본 곡을 배워요 후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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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너 지루고 할 말하거나 말하거나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내가 세 박자 끌어줘야지 가까지 삼박까지 끌어가 너 거를 이렇게 시작 내가 너를 몰랐거나 일곱 번째 박에서 몰랐거나 좋아 궁금한 저 생각허니 궁금한 저 생각허니 생각 끝에는 한숨이요 생각 끝에는 한숨이요 밤낮 주야 가가가 수심구 걱정 밤낮 주야 가가가 수심구 걱정 생각 끝에는 한숨이 없어 생각 끝에는 한숨이 없어 차라리 내가 너를 할 시작 자리 내라 먼저 죽어 먼저 죽어 너를 다려고 했고 너를 다려고 했고 갈꽃 남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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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나 지렁을 말았구나 내가 저걸 몰랐구나 꼼꼼한 듯 생각하니 생각 끝에 당황한 한숨이오 단나줘야 수심코학정 생각 끝인다 다리 조정없어 자라리 대가 아무것도 죽으려고 흙을 털어갈꼬 난 따고고고 성화가 나네 해 진짜 어렵네 몸살 나겄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요구과정 푸는 곳으로 오겠습니다 우리 삼양님 하시죠 삼양님 하시죠 공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몸살 나겟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트레일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